같이 해야지 같이 자 그럼 시작할까요? 자 시작할까요? 네 저기 혼자 연습한거구나 자 준비해주세요 네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 준비가 안됐어요 지금 2996님 자 2996님 님 레디 자 갑시다 시작 자 시작합니다 상! 나부터 갑니다 상! 자! 상! 자! 각! 안돼! 아 상자각이 안된다고? 상! 상! 상하! 상하! 자 이제 다음 분이 하는겁니다 아로아로하는거죠 아직? 아직 저런것도 된다고? 야 저런게왜 돼 아직이 직 직 직 아 힌트주지마세요 힌트주지마 힌트주지마시고 네 코디 인정관명 천부인 직접! 직접을 했어 또! 자존심 상하게 접두사 어 고급단으로 나왔습니다 4 4 좋아 4 4 뭐할거야 4 뭐할거야 사 4 지금 본인건 사쿠라장의 애왕그녀래 하하하하하하 사쿠라장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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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탈락해, 사이클론, 논, 논, 어, 론, 론스타! 야, 론스타가 왜 안 돼? 아, 논... 논어 논어로 가자, 쉽게 아, 론은 논으로 이렇게 약간 좋은 법칙 적용됩니다 어, 얼음 나왔어, 얼음 끝났다! 야, 아, 늠된다, 늠! 늠넘 되네, 늠넘 여러분, 끝났어, 이제 름! 름 어떡할 거야, 약간 름 늠름 안 돼, 이제 이제 못 쓰죠, 이제 이제 못 씁니다 자, 늠름 안 돼 하하하하하하 그냥 늠넘 늠넘이래 아, 누구부터지? 자, 이제 환부터 다시 갑니다, 환부터 네, 환영식 안 돼요, 환영식이 안 되네 환 환술, 오, 환술 나왔어요 흠 자, 오, 저분 좋아, 술법 법, 법 벅스 법 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, 중요한 역할이죠 법관 했어 법관 법관 관장약 안 됩니다 관장약, 관장약 왜 안 돼? 두 글자만 되는 건가? 자, 장 어, 장소 좋아요 어, 좋아, 소름 안 한다 소름 나온다 소름 나온다 소름 나온다 안 돼! 소름 안 돼! 어, 소리 안 나 소름 안 나왔어 리, 리, 리 좋아요 리, 이봐, 이봐, 바 바 바 뭐야, 바 야, 바 뭔데? 바이시클 바이시클, 야, 뭐야 야, 바바 날 봐 야, 바보 야, 바, 바가 뭐야? 야, 바, 바보 바보 하하하하 바보, 이 바보 바보 똥개야, 이씨 바보 똥개야 조금바 하하하하 척척하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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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척 척척하다 아, 아, 적 적 적금 적금, 적금, 적금가자 야, 너, 야, 너, 야 야, 뭐, 바가 어디 있어, 바가 야, 이거, 바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금요일? 금요일이래 1, 1나갔습니다, 1 자, 다음은 내가, 내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1 1 의외로 어렵죠 일기 아 기 기름 나왔다 기름 나온다 기름 자 기름 들어갑니다 공격 들어가 기름 기상청 아 기상청 좋아요 청나라 라 좋아 나 나 나동현 이거 되나 안돼 안돼 아 좀 어려운거 없나 나리 나라 나라로 그냥 쉽게 가자 나라 나라 또 낫자죠 또 낫자 나무죽 저거 뭐야 나무죽이 뭐야 나무죽이 나무죽? 나무죽이 뭐임 죽심 죽심이 뭐야 죽심 죽심 뭐야 처음 들어갔어 죽심 저기 있어요 나무죽 죽심 사 사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사 사 사 사 나 아닙니다 나야? 나 아니지? 다른 사람이냐? 사이클론 엑서싱화 나트륨 야 이렇게 야 세상에 저런게 어딨어 야 윤댕 야 윤댕 야 윤댕 야 윤댕 야 윤댕 야 저 야 세상에 저런게 어딨어 저 사이클론 뭐 저거 뭐야 저기 있는거라고? 저기 있어요 진짜? 아 진짜? 야 이 급실 야 잠깐만 나 지금 처음 들어 회사에 처음 들어온 말이야 사이클론 나 다 미쳐 다 보지도 못했어 어떤 글이었는지 요 요 요실금 좋아 요실금 좋아요 요실금 금 금 금 좋아요 우주공항 경우라고요? 금이환향 어 금이환향 향 향 어렵죠 향수병 어 병 병 병 병 병 작년이 병신년이었는데 아 욕이 아니라 병 병자 병 병원 병원 병원으로 가자 병원 네 원 원 병 이게 몇 글자까지 되는거에요 되게 긴것도 되나보네 상관없나봐요 네 욕하면 안돼 작년이 이제 병신년이었으니까 욕이 아니라 미안해요 고릴라 나 나왔다 나 나 나 라면 라면 되는구나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발 발 발전소 너무 쉬운데 발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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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려고 하다가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네 기우틴 어 기우틴 나왔어요 틴 틴 어렵지 틴 어려워 틴 틴 에이저 이런거 자 틴 에이저 아니 방 발전기 쓰려고 틴 오케이 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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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트 틴 틴 타 타 자 들어오시죠 부사 부사 사하 사가 사로 뭐가 있을까 사산 오 어려운 말 나왔어 산지촌 총구석 아 좋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석기시대 대도서관 대도서관 해봐봐 대도서관 해봐봐 되는지 고연명사로 될 수도 있는데 이스탄불 불 뭐야 불가리스 불가리스 해 불화 화 화 화 화 화소독 화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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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룡정도 가자 룡 룡 대도서관 안 나와요? 용용 죽겠지 안됩니다 용눈썹 이런것도 되나? 화요일 화요일도 괜찮은데 좀 어려운거 하고싶었어요 용머리 어 용머리 리 이 리신 오 리신 이런것도 되네 그럼 대도서관 될수도 있어 신사임당 오 신사임당 나왔어 당 당구장 장 장난 감 감 감 오 이제 점점 빨라니까 긴장된다 감 감나무 좋아요 무 무 무당 오케이 잠시 당면 벽면 나왔어요 면 면 박수 된다 몇발이 된다고? 발 발 발기 아 안돼 쓰면 안돼 쓰면 안돼 발전기 발전기 또 또 발전기 또 갔다 기름 이럼 나왔어 룸 룸 룸 룸 룸 그렇지 나왔어 끝났어 이제 룸 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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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력발전 수력발전 좋아 육 룸이 룸이 룸인 룸이 룸이 육 줄기 기 기름 기름 기체 채 중 중 중 중 숙 아 아 아 아... 아... 나만 레벨을 못했어? 나만 레벨을 못했어? 야 나만 레벨을 못했어 뭐야 중력도 있었는데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났지 아 미안합니다 잘 못했어요 경기 저장하자 경기가 저장이 되네 어 그 안전하게 룸육이 뭐야? 룸육이란게 있습니까? 아 다 들어오셨군요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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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케이 아 갑시다! 좋아 어 나부터요? 애기동자 애기동자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애기 애기 애기동자가 안되네 자 기 자 기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좋아요버튼 한번 누르셔고요 기 기체 크로마토 진량 분석법 하하하하 나왔어! 기체 크로마토 진량 분석법이 나왔어 잠깐 법 하지만 끝에 단어가 의외로 쉬워 법이야 법규 법규 나왔어요 법규 나왔어요 규소 나왔어 소 소 소름나오겠죠? 소름나오다 소름나온다 소비에트 소비에트 나왔어요 어 좋아 소름 이런거 쉬운거 안한다는거죠 드름 드름 나와싸 드름 르븁 emphasizing 안 되않가네 룸US 나오겠지 름 나왔어 undo India 름이 6 나오겠지 육육이 6 맞 horizontally 육사시미 룸 나오겠지? 룸육에 룸육 딱 봐도 빨리 해 주십시오 룸육 룸육 나왔어 좋아 좋았어 나는 육사시미 어 뭐야 육 육개장 육개장 됐어 육개장 오케이 맞아 닭이 아니니까 장주룹 장주룹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장주룹 저런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네 늪 늪 늪지 늪이 뭐야 늪는 뭐야 와 이거 진짜 교육적이다 늪 늪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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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와우와우와우 기체부터 시작합니다 아 늪지는 늪이구나 아 내가 바보지 아 늪지가 아 늪지가 밑에 피음이지 아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맞았어 계장려 심장 떨린다 내 차례면 기밀 밀 밀 밀 밀도 도 도 도 도스트 예프스키 아 뭐야 도레미 도레미 도스토에프스키가 안되네 아 이거야 안돼 아 미술가 미술가 나왔구요 아 늪느파다의 어근이구나 아 제 제 도라에몽도 되려나 제구 제구 부 도스토에프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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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 써야되는구나 도스토 도ell 전기 전기 좋아요 기차 오 이제 쉽지않죠이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야 eles 뭐 나오려나 차승원 안되요 차승원 안되요 차이코프스키는 왜 북제마콩쿠르래? 갓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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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어렵지? 드 어려워? 드래곤볼? 드라이아이스 저분 굉장히 전문영어 전문가야 스피큐는 뭐야? 스위스 나왔어요 스파이크 나왔어요 스파이크 크 들어갑니다 크 크레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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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구멍 말하는거죠 더 더 더 더 더 더 어렵죠 터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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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미네이터 안되요 터전 아하아 와우와우와우와우 오케이 좋아 좋아 점수 내 점수 좋아 내 점수 98점 좋아 나부터 갑니다 나 나로 시작하는 글은 나나 나나 나왔어 나나명 문학이구나 나라 나라 나왔구요 라 라면 라면 면 면장님 아 면장님하면 안되네 면장 면사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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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저 양반의 어휘력은 정말 놀란 수준이야 지금 무슨 뭐 어디 국어국민학과 교수님 오셨나? 방방 너무 귀찬네 귀 나왔어요 귀 저번에 어휘력이 엄청난 분이 나왔어 귀 귀 귀여운, 귀여운 안대 어 귀요 어렵나요? 귀 귀 어 귀 귀 좋아 좀 무서운 귀 귀 기 기 기 기 아 기체 크로마토 질량 문서공 나왔습니다 기체 크로마토 질량 문서공 하하하하 진짜 기체 크로마 법규 나왔어 규 나왔어 이 패턴 알아 규조토 야 규조토 나왔어 토 토는 토류만 아니겠지 류만 안 돼 류만 안 돼 토류만 안 돼 토개필 토개필 어 나 긴장된다 아 토마토 고고고고 고 고드름 좋았어 고드름 간다 늠눔하겠지 늠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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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늠률 이런 단어가 있어 어 나 처음 들어봤어 률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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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 율법 어 그렇지 원상 원상 나왔습니다 상 늠률이 뭐하는거야 늠률이 상소 소 나왔습니다 소 한글봉부하게 되네요 진짜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가 안 되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리신이 되는데 아이고 왕왕왕왕왕왕 소소 소녀시대가 안 되네 리신이 되는데 팔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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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갖고 비번 4545인데요 아직은 내 방 새로 팔께요 다음번에는 팔목 목 목 목 디스크 목 화 꽃 목화 아 어차피 화가 꽃화자니까 목화꽃은 안되는구나 어 이거 되게 상식적인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어 좋아요 점수 좀 많이 먹었다 나 아 리신은 그 리신이 아니라 아 연기성 화합물 리신을 말하는 거군요 아 소름 나왔죠 드디어 소름 소름 르뮤 르뮤 나왔어요 이 패턴 좋아요 조 조 갖고싶대요 조 육사 두번째님은 뭐 갖고싶어요 어떤 글 나오면은 자기의 필살을 필살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치로브님 아니 사장사장 사장 장 장미 장미 좋아요 아 게임설정 할 것 같은데 군 군필자 군단장 그래 군단장 해줄까요 장으로 뭐가 있나 군필자도 될 것 같은데 장 장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장티프스 나오나요 장티프스 나올 것 같은데 장 목사철 조약사 여래 이게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자 나 나 저런 생각에 들어 온척 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장국사 48 뭐라고 나 몰라 처음 들어봤어 기량 기량 좋아 야 저기 처음 들어봤어 기 기름 기름 좋아 름 름 름 름 름 아 이거 이미 쓰인거 안되는구나 아 이것도 안되네 와 이게 이번 판동안에는 쓴걸 또 쓰면 안되는구나 장국사 장국사 조약사 뭐라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국어사 걸어다니는 국어사 내 차례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 꽃 꽃 꽃까지 지 지름 자 이제 할게 없겠지 아무리 이 사람이라도 할게 없으면 다 썼으니까 름에 안되 름에 안되 와 름율 름율이 남았었네 율 율 율법 법 릴법 좋아요 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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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조로 하지 아 법조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법조로 줄였으면 저분이 뭔가 뭔가 꾸미고 있는게 있어 조로 조로 필살기가 있나봐 우리 1499님은 조로 끝나게 한번 해주세요 저분이 이제 9259님이 뭔가 필살기가 있나봐 조로 ㅋㅋㅋㅋㅋ 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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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다리 상다리 나왔습니다 리 리어카 나왔죠 타센터 터 터 터 터 터 이렇게 터 은근히 어렵더라 터전 뭐 이런거 터키 그리스 전쟁 저런거도 되는구나 터그 터키 그리스 전쟁 터키 그리스 전쟁 역사를 빠삭하게 역사를 무슨 설민석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건가 쟁기 쟁기 나왔어요 기조 그쵸 기조 나왔어 조 나왔습니다 조 과연 자 조 나왔어요 드디어 조 나왔어요 자 뭐 과연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안 돼 아 안 돼요 브리스 아 조선 야 저거 저해서 안 돼요 지금 실패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하고 이런거 하니까 안 되지 지금 잡혀가려고 지금 나라도 어지러운데 고자 나왔습니다 자 자 끝말이 되죠 자 자 내가 다음이에요 내가 맨 앞에 있어요 자 자 할게 없어 자기 기 기름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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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맨 앞에 있는 캐릭터에요 세무 세무 무사 오 좋아 타신 신발 나왔어요 발 빨라진다 발가락 나왔어요 낙지 나오겠지 지 낙지 나오겠지 낙지 나오겠지 지열발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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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점수 많이 먹었다 소 소 소 소 소 및 림 림 림 죽어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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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상한대 오케이 보궐선거 했어야지 보궐선거 보궐선거 했어야지 오케이 와우 레벨업 와우 나도 레벨5까지 레벨업 했어 와 대박이다 이번에 점수 이 게임을 저장해놓겠어 네 좋았 좋았습니다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다시 만들게요 네 재미있었어요 방 다시 만들게요 네 학력연령 하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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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이큐 주제가 나왔어요 어?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였지 이거 콜이 아 이거 뭐였지 아 이거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아는데 아 나 이거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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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내 차례 맞